경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성공. 조국소의 억센 보금으로 강화 발전된. 담 없는 그리움과 정모의 동의에 십사여 이사. . 김일성 화들로 황홀경을 잃은 축전장을.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.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역사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주체의 태양이십니다. . 김일성 화들로 황홀경을 잃은 축전장을. 김일성 화들로 황홀경을 잃은 축전장. 김일성 화들로 황홀경을 잃은 축전장. 김일성 화들로 황홀경을 잃은 축전장. 김일성 화들로 황홀경을 잃은 축전장.